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직후 아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직후 아들 김한솔 측이 여러 국가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김정남의 둘째 부인 이혜경과 자녀 김한솔, 소리남매의 피신을 도운 걸로 알려진 천리만 민방위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당시 마카오에 머물던 가족들은 김정남 피살 직후 천리만 민방위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리만 민방위 관계자는 몇몇 국가들에 이들의 보호를 요청했지만 실망스럽게도 거절당했다며 미국, 중국, 네덜란드는 도움을 제공했지만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가족은 피신 중 비행기를 갈아타려 비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만 타이베이 공항에서 긴장 속에 30여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몇몇 단체들의 피신 방해 시도도 있었다고 천리만 민방위 측은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